안녕하십니까 두산앤어빌리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산앤어빌리티 급등 나온다 말씀드리고 정말 이제 또다시 상승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또다시 조정을 만들어가는 모습 한마디로 좀 패턴이 정해져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마다 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조금씩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다시 또 힌트를 얻을 만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요 두산앤어빌리티를 주포들이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가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뭐 건설업 복풍 넓힌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사실 의미 없죠? 두산앤어빌리티가 건설업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뭐 좋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 좀 의미 없는 그런 기사 내용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볼 때도 기사 내용들에 집중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만 가져오자 마지막에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저는 오늘 여기서 좀 힌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해상풍력 발전기 개발 작수라고 나와 있는데 어 여러분들께 이제 요 해상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두산앤어빌리티가 좀 자리가 있을 수 있어도 국외에서 해외에서는 CS윈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이 주퍼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카톡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제주도 100메가와트짜리 요거 지어지고 있다라고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요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전부 여기 이제 풍력발전비전에 들어가서 공급실적 눌러보면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요? 여기요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 건설 중 100메가와트짜리 요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이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요거 나오기 위해서 지금 요런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100메가와트짜리 뭐 개발 착수한다 요런 빌드업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100메가와트짜리 짠 하면서 나오면은 요거 주가 급등 나올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세력들이 분명히 여기 밑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개인들 털어내고 매수하고 개인들 털어내고 또다시 매수하고 털어내고 매수하고 털어내고 매수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이득을 보고 파는 게 아니라 털어내고 매도하고 털어내고 매도하고 하는 중간에 뭐가 생긴다고요? 개인들끼리의 또 일부 세력들의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타부타 하다가 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건데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계속 요 물량들이 점차점차 많아진다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그쵸?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막고 가는 구간이 사실 이평선에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17,000원 부근에서 요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다? 바로 밑에서 꼬리를 다는 차트 흐름이 나오는지 요 세력의 흐름들 수급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야 거기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고 그리고 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100MW짜리 혹은 30MW짜리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제주도에 있는 거 요거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은 급등으로 돌아서면서 급등급등급등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거 어디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바로 8674, 8374 두산애냐빌리티 톡방,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실시간 카톡 대응방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대응하실 수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거 이제 다른 내용들까지 합쳐진 내용들인데 지금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다 같이 두산애냐빌리티로 좀 크게 크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 아직 충분히 남아있고 열려있는 상반 구간들 2만원, 2만원, 5천원, 7천원 그리고 3만원 때까지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정말 많이 남아있고 이제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 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매도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한 번도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또 오고 있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 추세 계속 이 구간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2만원 넘어가는 구간 나올 텐데 그때 같이 톡방에서 매도하면서 조금 더 아니면은 2만 2천 5백원 아니면 2만 7천원 때까지 뚫고 갈 때 매도를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좀 다 같이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8674, 8374 번호로 카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크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단타 카톡방이 뭐냐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종목장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종목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단타로 수익을 보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단타로 칠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은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서 매도 매수 매도 할 수 있도록 안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거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수익 실현 하시고 또 저한테 감사하게도 이렇게 증거 자료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또 캡처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 위에 보이시는 카톡방 어 번호 있죠 8674 8374 번호로 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단타 카톡방 링크랑 그리고 비닐번호 코드번호 필요하거든요 요거 코드번호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코드번호 꼭 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 코드번호 안치면은 어 광고성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번호까지 다 받으셔가지고 입장하신 후에 우리 다같이 한번 단타로 수익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